자 오늘의 메인 테마 뉴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면 첫번째가 뭐에요? 1차 산업이겠죠. 1차 산업은 기계를 우리가 사람을 대체해서 자동화 기계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는 사람 대신 기계가 자동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하는거 그게 바로 1차 산업혁명 18세기 얼마 안됐어요. 그러니까 18세기니까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바로 뭐냐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생하면서 1차 산업이 아니고 1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거에요. 산업혁명 1차 산업은 농업 맞아요. 1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전기가 발명되면서 대량화가 된게 2차 산업혁명이구요.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정보 정보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오픈 공개되는 이 시점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요. 혁명. 레볼루션. 혁명. 레볼루션이라고요. 혁명. 지금 산업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혁명 얘기하는거에요. 혁명. 그래서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 인터넷. 기본적으로 인터넷. 또는 그 옛날에는 그 나우눌이 천리안. 요런걸 얘기하는거에요. 정보가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이런것들.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3차 산업혁명이 좀 그 누구죠? 엘빈 토플러. 그 사람이 얘기한 그게 이제 지식산업. 요런것들이 다 3차 산업혁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요. 자 그럼 드디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뭐냐. 기계가 스스로 이제 기계가 알아서 지식을 활용하게끔 만드는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기계라는게 결국은 뭐에요? 사물이잖아요. 사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사물 인터넷에서 시작하는거에요. 사물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거죠. 그게 바로 통신이고 통신기술이라고 볼수도 있고. 그래서 정보가 통신기술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된거. 그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결국 이게 뭐에요? 산업별 융합이 되는 요런 부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호구지수 뭐 이런게 있더라구요. 총소요 생산성 개념. 총소요 생산성 개념.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효율 같은거라고 보시면 되요. 총소요 생산성 이라는건. 요소요소별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걸 생산하고 있냐. 요런 내용. 또 빅뱅 파괴. 빅뱅 파괴가 뭐에요? 빅뱅도 엄청나게 큰 폭발인데 그것 자체도 파괴를 하라는 얘기죠. 그게 뭐에요? 파격적인걸 얘기하는게 파격적인거. 빅뱅 파괴. 싱귤래러티. 싱귤래러티는 유니크한거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유니크한데 개성도 같이 있는거에요. 유니크한게 남들과 다른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라 개성이 강한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서 얘기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될 기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총소요 생산성과 빅뱅 파괴. 싱귤래러티. 요 세가지. 이게 핵심 포인트에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앞으로 감소할거에요. 여러분 다 알고있잖아요.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게 일자리가 몇십만개. 몇만명이 일자리가 감소할거다. 이런 내용들. 감소를 하는데 어떤 일은 감소가 안하냐. 사회복지 종교관련직. 정형화되지 않는거. 픽스되지 않는거. 기계가 규칙적으로 어떤 지식에 의해서 순서대로 절차대로 늘 하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직종들은 다 조만간 없어진다는거죠. 그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람들이 가장 어디에 몰리겠어요. 산업이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금융보험 관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하고 확인하고 그런걸 활용하는거. 재료, 화학 이런 관련. 데이터 관련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그냥 분류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사라질 직종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대체가 될거냐. 50% 이상 대체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건 고용정보원인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준비를 잘 하고 있냐 했더니 절반 가까이가 준비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해야되냐. 다양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다양한 근무환경이라는게 결국 뭐에요. 부서별끼리에 대한 서로 업무 협조. 소통공유에요. 결국엔 소통공유. 소통과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나오잖아요. 남들과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 뭐가 있어요. 정형화되지 않은 일. 데이터가 있지만 데이터 분석 자체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좀 다르게 해석도 할 수 있고 적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직급에 대한 체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상황별 일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는 금융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는 유통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 상황별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꼭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도 영원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늘 알고 있어야 된다.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 지식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미래 근로자의 7가지 자질.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는 우리 직장인분들 또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질을 갖고 빅뱅 파괴의 개념과 싱글래러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창조 산업부에서는 미래창조 과학부구나 산업부가 아니라 미래창조 과학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지금 앞으로 2020년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래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결국은 몇 개 안되요. 10개 이내에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미래부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유전체 분석. 이게 뭐예요? 헬스케어 분야겠죠? 그 다음 커넥티드 홈. 커넥티드 홈은 홈 네트워킹 시스템 같은 거. 이게 이제 지금 산업에서는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 그 다음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뭐 망했어요 솔직히. 얘는 안돼. 3D 프린팅은 버리세요. 그 다음 웨어러블. 웨어러블이라는 건 결국 IoT 또는 지금 ICT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기술. 그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 이건 조만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이버에서 승인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테스트를. 그 다음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결국 협동화를 말하는 거예요. 협동화. 그 다음 스마트 도시. 네. 스마트 도시는. 이건 늘 했던 거라니까 뭐 상관없고. 스마트 공장 또 나오네. 스마트 공장은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홈 네트워킹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 분야 중에 하나가 체내 삽입형 기기. 네. 이런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능형 로봇. 이걸 다섯 가지 핵심 기술로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거.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만 알면 돼요. 이 다섯 가지 뭐예요. AI. 모바일. 크라우드. 빅데이터. IoT. 이 다섯 가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이 내용입니다. 용어가 어려워요. 맞아요. 용어가 어려운 건 대부분 다 영어가. 영어가 됐기 때문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은 모바일이고. 클라우드 클라우드고. 빅데이터. IoT. 인터넷 of a thing. 사물인터넷.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돼요. AI는 인공지능. 모바일은 휴대폰. 휴대 단말기라고 해야겠나. 휴대 단말기. 크라우드는 그룹화. 빅데이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좀 우리 다른 말로 할 게 뭐 있나 모르겠네. 그 다음 IoT는 사물인터넷. 이게 다 핵심 포인트가 뭐에 들어가요. ICT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핵심 포인트. 해서 산자부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제조업 혁신 3.0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어요. 2020년까지에요.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무인 자동차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구글에서 먼저 하고 있으니까 구글 말고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도 하려고 하고 핵심 포인트가 엔지니어링 디자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파워를 강화한다 그러는데 제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냥 서포트만 해주면 잘 알아서 하는데 그 다음 제조혁신위원회를 지금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니까 하반기에 제조혁신위원회를 만들겠죠. 그 다음 동북아공동 R&D 프로그램 신설 등 동북아 R&D 허브 도약 추진. 결국 이것도 뭐예요? 컨소시엄의 하나예요. 융합에 관련된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름에도 나와 있죠. 제조업 혁신 3.0이잖아요. 제조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인터넷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산업 기반의 핵심은 제조업. 그리고 거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4차 산업혁명에 다 뭐 복잡하고 어렵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AI 어쩌고 뭐 크라우드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제조업과 그리고 ICT 정보통신 기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접목해서 컨소시엄 협력화해서 협업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고 할 것인가.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산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제조업 혁신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3.0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정부 3.0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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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우리나라 제조업이다. 근데 여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참 어이없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꼭 미국 독일 일본 이런 강대국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주시를 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 관계자가 되면 다 돌대가리가 되는 건지 멍청한 애들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주도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서 다음 세대에는 뭔가 좀 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표준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그걸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그게 무서운가 봐요. 두려운가 봐요. 괜히 실패할까 봐. 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실패를 무수히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하다못해 이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1차 산업혁명부터 얘기를 하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리고 기계화가 전자화가 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에디슨이 10번이 뭐야 한 번조차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왔겠냐고요. 그리고 옛날에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류 전력에 대해서 붙어서 에디슨한테 졌지만 아무튼 지금은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대한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차후 세대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확신이 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실패를 한다고 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미국에서는 리소싱 첨단 제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 유명한 쉐일가스 그 다음 독일도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공장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일본도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해서 협력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하다못해 중국도 신산업 육성이라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컨소시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하견 꼴랑 산하견 이거 한다고 지금 깝죽대고 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 그래도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시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수한 국민이죠. 그리고 여기 핵심 포인트가 우리나라가 참 부족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기반에서 이 기술력 이런 것들은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기반이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가. 근데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 기술. 이게 지금 어렵죠. 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통신이 되고 있으면 인터넷 되고 있으면 인터넷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뭐라고요?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전자화, 일렉트리케이션, 자동화, 오토메이션, 디지털화, 디지털리제이션. 이 세 개를 하나로 해서 디지털 팩토리 사업부를 지금 조만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기업도 제조업화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 M&A를 통해서 제조업 영역을 확장한다. 결국엔 ICT를 하는 기업도 뭐를 해야 된다? 제조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거 관련돼서 그냥 사이드를 하나 더 얘기하면 작년도까지, 2016년도까지는 OEM으로 제조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줘서 제조업 매출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올해 2017년에 제가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하는 부분을 그 구청, 구청, 시청 이런 데다 문의를 하고 그 담당자 얘기해보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제조업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발상이 구세대적인 거. 어쩔 수 없네요. 이 기반 자체가 바뀌려 그러면 결국 이건 뭐예요? 윗물이 흘러서 아랫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 외국 기업들은 어떤 물량 공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쉽게 돼요. 근데 국내 기업들에게 꼭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활동을 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유통 물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과 제조도 할 수 있고 유통 물류 하다보면 제조업체와 거래를 하니까 그쪽 제조업체에서 임의로 임의로보다는 중간 임시로 해서 목업도 만들어주고 또 시제품도 같이 해서 협업해서 만드는 거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유통 물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별도로 또 해야 돼요. 등록을. 근데 OEM으로 등록해가지고 구청에다 얘기해봐야 제조업 인정이 또 안 돼요.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어요. 통합이라기보다는 소통과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공기관끼리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범위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미래부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기관별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 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소통과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 제조업 혁신 아까 3.0 얘기했는데 이 제조업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경공업이었고 두 번째가 조립장치 산업이었고 드디어 융합신산업이라는 거예요. 융합신산업 그래서 제조업의 ICT와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 핵심이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이 이 통신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영화를 다운로드 할 때 광고에도 나오지만 예전에 3G 할 때는 1분 지금은 3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만큼 3초 안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안 돼요. 5G 멀었어요. 아직 되려면 멀었어요. 광고에서 구라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뉴스를 반만 믿으시면 되고 광고도 반만 믿으세요. 아무튼 제조업 혁신의 3.0은 융합신산업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점점점점 확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대통령 되면은 지금은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게 바뀌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는 즉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많이 지원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향후 이제 줄어드는 직종과 앞으로 증가할 직업 직종 보는데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사무직 제조업 건설 채굴 이런 단순 반복 정형화된 일자리는 없어져요. 법률 관련된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법률 관련된 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앞으로 조언, 증가할 직업, 경영, 재무 운영 저희 컨설팅 같은 거 컨설팅이 지금 뭐예요? 경영 컨설팅, 재무 컨설팅, 운영관리 컨설팅, 관리감독 컨설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정책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감독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수학 공부 잘해야겠죠. 컴퓨터 잘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와 수학은 뭐 우리 전문 컴퓨터 관련해서 전문가 아니죠. 수학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 엔지니어, 영업 관련직 뭐 이런 직종은 앞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어떤 제품이 생겨도 결국 판매가 안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지금 이제 사업이 예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팔로우와 자금이 핵심 포인트였어요. 이제 앞으로 사업화를 하는 데서 핵심은 컨설팅과 팔로우예요. 컨설팅과 팔로우. 예전에는 이 경영, 재무, 운영, 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자금이었어요. 자금이 있으면 경영할 수 있고 자금이 있으면 재무가 되고 자금이 있으면 운영이 되고 자금이 있으면 관리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점 어때요? 자금에 대한 흐름 부분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세계 경제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설팅과 팔로우 이 두 개가 사업화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 원인들을 보면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있고 제조업과 3D 프린팅 이런 것들 관련한 내용들 경영, 재무, 운영이 사무직 여기서 말하는 경영, 재무, 운영이 사무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금으로 운영되었던 경영, 자금으로 운영되었던 재무, 자금으로 운영을 했던 관리 이런 부분이 일반 사무직이었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만 하고 재무하는 사람은 재무만 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만 했던 거 그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 일자리 관련 분야는 소통과 공유가 돼야 돼요. 협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무직은 없어질 거고 이 경영, 재무 운영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이 이게 바로 앞으로 활성화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핵심이 사업 중에서는 크게 제조업과 정보통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원천적인 부분이 되는 게 또 몇 가지 있죠. 그 부분이 뭐예요? 에너지 관련된 거 에너지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말고도 뭐가 있어요? 먹는 거 의식주에 관련된 에너지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씩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여성들에 대한 경제력 부분이 있어요.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경제력 분야. 그 부분 그 다음 내년에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대통령도 바뀌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로봇 로봇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 생명공학 유전공학 뭐 이런 부분 그 다음 첨단 소재 첨단 소재도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들이든 우리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네요. 뭐예요? 이게 미래 미래 경제 포럼 미래 경제 포럼 맞나? 미래 경제 포럼 맞을 거예요. 여기서 나온 내용인데 현직원 재교육에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현직원 재교육 투자 현직원의 재교육 무슨 재교육을 시켜야 되냐? 사업화의 핵심 포인트 컨설팅과 팔로 현직원에게 컨설팅과 팔로에 대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 및 업무 순환 지원 유동성 및 업무 순환 지원이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교육기관과 협력하래요.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평생교육원에 있는 교육기관과 협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저도 지금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여성 인재 여성분들이 멀티 채널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 앞으로 컨설팅, 팔로우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지? 어디? 어디 협회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있는 그 사장이 네이버 사장이 여자더라고 보니까 그 여자 대표가 이번에 그 무슨 협회 대표로 추대되었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 대표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하나 포인트가 외국인 인재 모집이에요. 외국인 인재 모집을 왜 하냐 지금까지는 단순 반복의 일을 해서 어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아직까지는 좀 경제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미성숙한 이런 이제 발전 국가에서 많이 와가지고 이런 단순 반복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고 고급 인재들이 서로 교류를 해야죠. 외국인 인재 모집은 거꾸로 유럽,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을 많이 모집을 하죠. 거꾸로 그 다음 견습 재고 이건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협력하는 부분 또 나오네요. 타 산업 부분 기업과 협력 그 다음 동정업계 타 기업과 협력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라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 그 다음 소수 집단 인재 목표 이건 별로 비추해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단기 근로자 고용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컨설팅과 팔로우 그리고 협력, 소통,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게 미래 노동력 전략을 위한 우선 과제예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컨설팅과 팔로우의 핵심 기업, R&D, 지도사 교육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이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팅하면 돈 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컨설팅하면 돈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컨설팅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 앞으로 사회에서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팅 컨설팅만 아니요. 팔로우 이 핵심 두 가지 그래야 거기서 돈이 돈다 돈이 돈다 경제가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순환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결과는 기업, R&D,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깊이 있게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문 분야를 파서 학업적으로 연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오늘 하루 왼종일 해야 돼요. 하루 왼종일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요.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 컨설팅과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 컨설팅 교육을 받고 컨설팅 교육이 아니지 지도사 양성 교육을 받고 또 아직 이 교육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화 주세요. 02572-8520 전화 주세요. 낚인 것 같다고요? 보세요. 제가 지금 본 자료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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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흥원 고용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산업부 그 다음에 미래경제포럼 이런 데서 자료를 발취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하는 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정보원 맞아요. 고용정보원 각기관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영어를 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4차 산업혁명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는 융합 컨소시엄 협력 협업 소통 공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가 끝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방송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끝내야 되겠는데 화면을 좀 바꾸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 아니라 금방 한 시간이 벌써 후딱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주세요.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런 관련돼서 또 아프리카TV에서 또 저거 합니다. 올해 작년에 연말에 제가 못 가서 작년 연말 맞나? 못 갔는데 올해 한 4번 정도 4번 정도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각 분야별 그 뭐죠? 각 분야별 BJ BJ들이 이제 봐가지고 한 10명 정도 많으면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주제별로 서로 소통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또 조만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지가 안 닿는데 조만간 공지가 나오면 열심히 가서 또 정책작용 분야에 한 분야를 꼭 많이 많이 알리고 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홍익인간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 기업 R&D 지도사 양성과정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과감하게 도전 하십시오. 도전!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주 수요일 10시에 봐요 다음주 수요일 10시 요 바이바이 10시